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하는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놈화성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놈화성. 주가 한번 상승했다가 차이시는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기 위해서 몸을 풀리기 시작했다. 꿈틀꿈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저 아직 안 죽었어요라는 현재 반응을 보이면서 상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3월 7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삼성 SDI 꿈의 배터리 ASB 양산 계획 공개 핵심 소재 개발 부각에 동사가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삼성 SDI가 인터배터리 2024에서 꿈의 배터리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즉 ASB 양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 SDI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4에서 꿈의 배터리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즉 ASB 양산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업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갖춘 900Wc per liter의 ASB를 27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ASB는 고체 전해지를 사용해 화재의 위험성이 적고 주행거리가 길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이다. 지난해 12월 첫 프로토 샘플을 생산한 데 이어서 성능 개선과 검증 등을 거쳐 올해부터 2026년까지 ABC 샘플을 생산한다. 27년과 29년도에는 사용기간이 16년, 20년인 장수명, 긴수명의 배터리를 각각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동산은 2021년 9월 국책과제인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형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의 주관기업이다. 더불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이며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위 참여기관으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농화성 하면 예전에는 이 회사가 원래는 기존에는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농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화학관련된 이런 회사였는데 지금 완전히 탈바꿈 됐죠? 이제 전자의 동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였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됐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하면 요즘 생각하는 게 어떤죠?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야 전기차 불나면 어떻게 해? 그거 꺼지지도 않는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방관들이 차를 아예 그냥 물속에 담궈야만이 꺼진다고 한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심리가 예전에는 BMW 불자동차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이 아 불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구성요소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이 되어있죠. 그래서 관련되어가지고 양극재, 음극재는 뭐 그전하고 똑같은데 전액하고 분리막을 통해서 이제 전기가 음이온이, 양이온이 왔다갔다 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액체로 되는 전해액이 이게 사고가 나면은 그분이 파손이 되면서 전해액이 누우액이 되면서 전액이 빠져나오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액이 쉽게 말하면 전해액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뭡니까? 바로 고체라는 거죠. 전해액은 액체입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흘러나올 수는 있지만은 고체니까는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낮다,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낮추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관련되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좀 현재 점점 올려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가격은 좀 더 비쌀 겁니다. 그렇지만은 점차점 더 기술을 올리면서 대중화시키면은 가격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전해액이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은 화재의 위험성이 현재 감소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화학 그리고 농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2차전지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어떻죠? 2차전지주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2차전지주가 움직이는 것은 물론 작년에 안전이 안 좋은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또 반복이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뭐가 있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올해 작년 4분기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회사들이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럽의 독일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 혜택이 없어졌다. 그랬었는데 올해는 기저효과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올해는 어떻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작년 4분기부터 올라가면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이후는 아직 추가적으로 더 나온 국가나 하는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더불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하고 또 연동이 됐냐면 금리 인하하고 또 연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2차전지 한 번씩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중에서 주가가 현재 조금 떨어져 있다. 이런 종목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다. 그 모멘텀에 말이 나오는 즉시 주가는 급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화성 오늘 종가 5.31% 상승하면서 17,45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18,500원, 2차 저항 때 20,000원, 3차 저항 때 22,000원, 4차 저항 때 24,000원 되겠습니다. 24,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1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원에서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는 17,000원, 2차 지지 때 16,000원, 3차 지지 때 15,000원, 4차 지지 때 14,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 말씀드려볼까요?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8,000원부터 16,500원 구간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2만 4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현재는 팔았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하다는 외국인은 순 매도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기관에는 동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5.19%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 추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5.19% 신용비율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최대주율 같은 경우는 46.03%입니다.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율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46.03% 최대주율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는 책임경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394억원에서 작년에 2,124억원까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액 같은 경우는 45억 흑자에서 작년에 24억 적자녀를 냈고요. 단기 순익은 86억에서 124억원으로 오히려 증가를 했네요. 관련돼가지고 2차전진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하반기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실적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분기 때 6억원 적자, 2분기 21억 적자, 3분기에 BB, 4분기에는 2억원 흑자전원 됐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억원 적자에서 올해 1분기는 16억원 흑자전원 됐습니다. 작년에 안좋은 이슈가 다 나오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793원, BPS는 10,440원이 되어있습니다. 자, 800원 기준, 작년에 793원인가 8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원이면 10배면 8,000원입니다. 20배면은 16,000원인거죠. PER 한 21배 정도 구간해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동사는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5점... 아, 이거 안나? 작년에 영업이 적자전화했고 전반적으로 1%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정 밸류는 PER 8배에서 12배가 됐습니다. 현재는 PER 한 20배가 조금 넘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보면은 작년 연초 같은 게 어떻죠? PER 100배까지 날아갔습니다. PER 80배, 100배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품이 많이 사라졌다. 예전에는 80배, 100배 그랬거든요, 2차전지주들이. 그런데 현재는 그 거품이 많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정 중가보다는 싼 편은 아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은 옛날처럼 거품이 엄청 많이 끼었다. 그 수준은 아니다. 거품이 많이 사라졌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화학 쪽이 되겠습니다. 계면활성제 쪽에서 대부분 91.9%하고 그 다음에 8% 대부분 화학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는 2차전지 쪽에서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멘텀은 화학보다는 현재 2차전지 쪽의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는 이제 2003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사 부채비율은 46%, 유불은 198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는 없네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화상 오늘 총가 17,4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핸들이라고 하는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가 44.7% 증가했습니다. 모멘텀은 삼성의 SDI가 꿈의 배터리엔 ASB 즉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양상계율 공개했다. 동사는 핵심 소재 개발한 것에 대해 부과되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7.9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0.9이기 때문에 이미 과일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손은 현재 들어가서 앉아있는 상태이고 차트 추세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만원 2차는 2만 2천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만 6천원 2차는 만 4천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농 화성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과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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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